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트윗의 글로벌 왕자 아이제입니다 뭐라고요? 어디 간다고요? 유럽? 저희 인트윗? 진짜요? 맞아요 저희 인트윗 드디어 유럽 갑니다 너무 설레요 진짜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유럽 가면 저는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제일 중요한 것은 the most important one to meet our europe into you fans 저희 유럽 인트윗 분들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티켓 빨리 구매해야죠 이 기회 진짜 놓치면 안돼요 그래서 여러분 폴란드, 로마니아, 불가리아 저희 인트윗 가고 싶어요 그래서 티켓 빨리 구매해주세요 그리고 인트윗 만나는 기회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인트윗에서 인트윗 만나는 기회를 잊지 마세요 인트윗 만나는 기회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저희 인트윗 가고 싶어요 그렇군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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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